공유 오피스, 임대료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이 사무실뿐 아니라 각종 비품이나 서비스까지 공유하는 신개념 업무 공간입니다. 이런 공유 오피스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도 부산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훈주 기자입니다. 부산대 인근의 공유 오피스입니다. 두 계층 100평이 넘는 공간에 작기는 1명부터 대 6명까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무실 10여 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회의실과 시제품 제작 공간도 이용 가능합니다.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 프리랜서 등에게 개별 공간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는 협업 공간도 제공하는 셈입니다. 글로벌 공유 오피스 위워크는 이달 초 서면에 부산 첫 지점을 냈습니다. 빌딩 6개 층에 700여 명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 다양한 크기의 사무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멤버 기업으로 가입하면 전 세계 27개국, 100여 개 도시, 400여 개가 넘는 지점을 예약만 하면 이용 가능하고, 전 세계 4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과 협업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입주사들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든 서울이든 어느 지점이든 입주만 하시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위워크 멤버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게... 이 같은 공유 오피스들의 최대 장점은 보증금, 관리비, 인테리어 등 사무실 운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최소 월 단위 단기임대로 자유로운 계약 기간에다 입주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과 협업이 수월한 것도 강점입니다. 2017년 600억 규모였던 공유 오피스 시장 규모가 2022년에는 7,700억 원 규모로 연평균 6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공간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신개념 업무 공간, 공유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